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금융지주사들의 훈훈한 실적입니다. 정말 금리 인상 혼풍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금융지주사들 죄에 굉장히 웃고 있는데요. 과연 금리 인상의 이런 수혜가 계속 올해도 이어질지, 금융주들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금융지주사들, 우리나라의 대형 금융지주사들 실적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자, 몇 면을 보면 숫자가 굉장합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작년에 금융사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이자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좀 국민하는 사람부터 좀 가슴은 아픕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증시에서 그래도 든든하게 좀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또 금융지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KB금융,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신한, 하나 이렇게 좀 4대 금융지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루를 형성하고 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난해 지금 단기 순이익 4조 4천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최대 연간 순이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해서도 27% 이상 좀 어떻게 보면 성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새로 4조 클럽에 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순이익이 4조인 금융지주가 2개가 나온 셈인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또 이제는 코로나19 때 좀 제한됐던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도 좀 소각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좀 많이 벌은 돈으로 사실은 작년에 좀 어떻게 보면 위기였던 게 카카오뱅크 이런 핀테크들이 좀 들어오니까 경쟁력이 치열하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사업 갖고는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벌은 돈들을 통해서 확실히 플랫폼이라든지 온라인 쪽으로 좀 사업의 비즈니스를 좀 옮겨가는 듯한 모습이 확실히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기존에 어떤 은행이라든지 지주 관련된 부분 카드, 증권, 캐피탈 같은 쪽, 빅은행 쪽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결국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 플러스 또 이 핀테크와 관련된 쪽으로 좀 성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올해 좀 금융주들이 약간 성장주처럼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는 그래도 이제 배당이라든지 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이런 좀 금융 보험주들의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이 워낙 좀 이슈가 좀 크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7번에서 8번까지 올린다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번을 올렸지만 1.75에서 2%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에 순위가 워낙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올해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융주 같은 경우는 좀 이런 흔들리는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외부 이슈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충분히 좀 포트에서 좀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인 특성상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게 맞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이제 좀 다이나믹한 주가의 흐름을 좀 원하신다면 오히려 금융주보다는 성장주를 좀 택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래도 지금 금융주의 어떤 이런 버팀목은 상당히 반갑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금융지주사들이 결국에는 작년에는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핀탱크 업체들의 이슈에 묻혀서 좀 소외되어 있었는데 결국에는 실적 열어놓고 까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또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예상들도 나오고 있고 자 그럼 카카오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래도 좀 이번에 머닝 서프라이즈급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어떨 거라고 좀 보세요. 카카오뱅크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카카오 그룹과는 조금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핀테크이긴 하지만 카카오 그룹에서 최근에 받고 있는 게 사회적 이슈도 있었고 오너리스크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어떤 그룹사 내에서의 어떤 이미지 변신이라든지 좀 그런 방향성이 좀 뚜렷하게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카카오뱅크가 기존의 은행사들보다 뗄래이션을 상당히 높게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없던 게 왔던 건데 지금 기존의 은행들이 어쨌든 핀테크로의 어떤 사업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설 수 있는 무기를 또 하나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실적은 당연히 중요하라고 생각하고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떤 과제를 안고 올해 좀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실적은 일단은 합격점으로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올해 어떤 새로운 신사업이라든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줄지 그게 이제 카카오뱅크의 또 점프업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금융주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유녀민 팀장과 두 가지 이슈 확인해봤는데요. 좋은 이야기 또 좋은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